예, 작사 이따 보면 돼 도마뱅 온다, 도마뱅 간다 도마뱅 우와 천칠백이야 따라가지 말고 제가 이걸 캐고 있고 얘가 치던가 제가 치던가 할게요 도마뱅 있다고 하죠 천칠백 무기가 뭐예요? 따라와 접어 접어? 렉카 님 도망가시고 카파 님이 일단 무기가 도망가길 따라가고 있거든요 따라오면 카파 님한테 잠깐 보여줬다가 빠져요 그 다음에 카파님이 그걸 맞으면 되죠? 온다? 쥐죠? 오케이 카파님 맞으면 바로 가네요? 8.3이다 이거 8.3이잖아 너무 맛있잖아 아직 안내렸어요 제 옆에 있어요 오시면 안돼요? 내일 보여주면 안돼요? 얘 나한테 비비고 있어 그냥 여기 핀으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서있어요 비만하면 제 발자국을 때릴거에요 어? 나 때렸다 친구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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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오지마 오지마 이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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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안댔어 다른 애가 안댔어 다른 애가 1500 얘 1500 1500 나이스 1500 1500 얘 니 바보야 여기들 다 죽었다 두개 다 맛있어요? 저 위에꺼? 나 씻었어 나 아파 이거 두대 다 맛있어요? 신발 쿨 와 나 딸피 K컷 도미님 드세요 일단 나이스 따라갈게요 말 되는 사람은 말 타고 갈게요 8.3 8.3 나이스 와 200만 대박 나이스 우리 성공했어 자자자 집 갑시다 집 가야돼 우리 집 가야돼 와 대박 와 이거 장난아닌 와아 아 근데 이거 피해서 살았거든요 와 근데 8.3을 잃고 제가 멧돼지니까 막 캐고 있으니까 애들이 저 채인으로 온 줄 알고 야 우리 진짜 맛있게 먹었다 와 와 우리 네 네 저 빗길 없어요 이제 조심해야돼요 바다 상판 바다 상판 아 아이고 아 너무 아쉽다 그 사람 꿀주먹 아시나요 그 사람 꿀주먹 나 유명했거든요 그 사람 꿀주먹 어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어? 아 너무 아깝다 아 그러면은 언제든 없긴 한데 언제든 1분이 잠깐 놔줄게 잠깐 만나와 아니 나도 벨님 집에 취직하려고 아니 근데 그럼 뭐합니까 아 그럼 뭐합니까 아 어 설치지 말라니까 이 개새끼들 하겠네 목격시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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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에 못해 아 아 맹구리가 네 사기기스애들 어 이 새끼 배틀에 시도하는데 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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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굴 쳐 다굴eds 여기서 왠지 일로 갔을거 같은데 Learn 머리 이렇게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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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 우리 빈 빨라 우리 빈 빨라 무지님 혹시 청개구리에요? 반대로만 하시는데 아니 10대가 말을 안들어 그러니까 카파님이 삼촌 갈 좀 들었다 최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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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한 그림이 아닌데? 도윈이 게임인데 그게? 누가 쫙 모았는데? 와 내가 먹었어. 와 지겼어 방금.